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상아 나 일어날게 야가치면 자자있었는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마님처럼 말할 때만 으어어어 뭐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차에서 자는게 더 따뜻하지 않을까 시동 걸고 좀 창문 좀 열고 엉따 틀고 아 아 그럼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서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자 일련돼서 밖에서 잘못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같이 갈래?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역시 잘 대박 대박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나 이제 따뜻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이제 여기다 묻는 거야 고마워요 여러분 나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다 같이 뭐하는 데서 뻔해서 줘 밖에서 안 보여요 밖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닷 바람 켜 돌려주세요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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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타이트해 숨 못 쉬겠어 너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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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더 잡은 거 주지 않을까 짧아서 그런가 봐요 이거 이거 튜브톱인데 이거 어떡하죠? 끝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송아야 이렇게 송아야 이렇게 그럼 선배도 현승아 해봐요 현승아 현승아 제가 원래 이렇게 잤어 나 타이트에 잤어 잘 잤어 아침이네 이거 게임빙 다음날 아침 내일 아침에 데려올까요? 조금 더 빨리 쉬어놓겠네 그럼 나 못 가지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발까지 나오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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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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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야 돼요 좀 봐야 돼요 이런 거죠 뭐 빨리 집에 못 까지 집에 못 까지 그렇지 이렇게 아 그렇지 메이킹해서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괜히 진짜 원래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기분 좋으신가 봐 기분 좋아요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저 기분 좋나 며칠 없으니까 이럴 때 재미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메소드 하는 사람이어서요 원래 정색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나도 흐르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 나 노리도 잘해요 진짜? 손님 너 진짜?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언제 오시는데요? 언제 오시는데요? 언제 오시는데요? 내가 500개라 그랬지 왜 이렇게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된다 세 가지가 있어 놀랬는데 와 할게요 안전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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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도 됩니까? 아 이게? 으악 뭐야? 안전거라 갈게요 아이아이 컷 저 앞치마 되게 저런해지 않아요? 진짜 왜 이래? 저 눈이 엄청나요 근데 언제 오신가요? 한식, 중식, 양식 한식, 중식, 양식 세개 중식 안녕하세요 권차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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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아! 이거 먼지나요? 권차장님 박대기 박대기 오! 아! 형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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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! 거기서 일부러 정상 진험 정상 스스로 하